아니 과일 구경하다가 메론 젤리인데 5만 원이래. 8개 들어있는데 5만 4천 원. 이거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? 한번 도전해보자. 한번 맛있을 것 같아. 5만 4천 원. 한국 돈으로 한 5만 얼마 하겠다. 이게 스푼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비싼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. 전용 스푼. 진짜 이렇게 생겼고. 보통의 메론 젤리같이 생겼어요. 그럼 먹어봅시다. 5만 원짜리의 맛은 어떨까? 근데 여기 위에 막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메론 같은 이물질이 좀 그렇게 둥둥 떠있는 느낌이야. 이거 이거 이거. 먹었을 때 인공적인 맛이 아니야 전용. 숟가락 줬는데 굳이 이렇게 먹고 있네. 약간 정말 그냥 으스러지는 젤리인데 그냥 천연 그대로 메론 느낌이야. 그래서 그런지 맛이 엄청 자극적이라고는 안 느껴지고 그리고 막 엄청 달지도 않아 얘가. 인공 착혁료에 길들여진 우리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젤리인 것 같아요. 일단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. 누누스코어 10점 만점에 이 친구. 7점. 먹을만은 한데 뭔가 오 너무 맛있다 이건 아니야. 숟가락 이뻐서 봐준다. 내 오만 원.